이제 보여야 돼요, 총장님. 그렇죠? 이제 살짝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야, 움직이지 마. 기다려. 기다려. 내려오지면 떨어지면 죽는 거야, 같이. 떨어지면 죽는 거래, 같이. 예, Sir. 이거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끌어낸다. 오, 떨어져야 돼. 야, 야, 야. 움직이지 말라고. 여기까지 괜찮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 기다려 봐봐. 한 마리와 큰 것만 잡으면 충분합니다. 제발. 저기 하나 조금만 거 있네. 어, 망동을. 망동 조그마네. 아, 얘는 너무 작아. 얘, 얘, 얘. 이게 새끼인 거야. 이게 새끼야. 근데 이제 자른 거는 싫고 네. 큰 거를 잡고 싶은 거니까. 이미 큰 걸 봤으니까. 그렇지, 봤거든. 어! 여기 있다. 형, 여기서! 어! 여기 있다. 형, 여기서! 큰 거,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조용히 하라고, 알았으니까. 여기, 여기 밑에 있다고. 여기 있어요, 형 보이죠? 여기 보이잖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이걸 내가 끌을게. 한 번에 잡아야 돼, 한 번에 잡아야 돼. 오케이, 어떻게 해. 한 번에 잡아야 돼. 자, 천천히. 잡았다, 놓쳤다. 놓쳤어. 와, 진짜 빠르구나. 야, 커서 미끄럽고 엄청 빨라. 잡았는데 이거 끌어내야 돼, 그냥. 안 돼, 안 돼. 가만있어, 일단 더럽히지 마 봐. 움직이지 마. 나 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 잡고 싶다. 미친 듯이 잡고 싶다. 그 밑에 한번 잘 봐봐. 어! 오, 뒤로 왔다. 어! 야!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 가만있어, 오른쪽으로 가, 가만있어. 오른쪽으로 가, 가만있어, 오른쪽으로 가, 가만있어. 자, 절로 던질 거야. 어디, 어디, 어디. 절로 던질 거야. 빨리 던져.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오오! 아! 아, 뭐야? 아, 이러면 더 탁해지는데. 젠장. 던지긴 뭘 던져. 젠장. 아, 널 던진다. 널 던지고 싶다. 또, 얼른 또 넘어갔어. 방금 들으셨어요? 널 던지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늦게 크다. 아, 젠장은 이거 3년 만에, 야. 구멍하고 나오니까 또 재밌네. 아, 널 던진다. 또, 얼른 또 넘어갔어. 았로우니. 널 던진다.